아 이거 정리해주는 센스 손맛이 좋으시네 보니까 아 사회님도 한 번씩 오십니까? 아 사회님도 여기 한 번씩 오십니까? 사회님도 스타일이 딱 내 스타일이네 정신 먹여서 소장에 딱 먹 안녕하세요 맛집 소개 남자 맛소나입니다 오늘은요 그 울산에서 맛과 가상비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여 와 봤습니다 매장 안에는 다섯 테이블이 있었구요 점심시간대라 손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리밥, 살밥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요 대접의 반찬들 드실 만큼 덜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게 사모님께서 사람 오신 수만큼 계란후라이 준비를 해 주십니다 여기 된장국, 국수사리, 두루치기, 각종 반찬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요 여기 숭늉과 국수, 육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식사 후 후식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사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도루치기를 빠졌네 아 맞네 도루치기 빠졌네 도루치기 빠졌네 도루치기 빠졌네 자 그럼 먹어볼까요 깻잎이 되게 맛있던데 그죠 깻잎이 도루치기도 맛있고 숭늉 나오고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사모님 가게 맛있어 가지고 고추장에 흡여 먹는것 보다는 반찬들이 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게 맛있어 그냥 된장하고 된장하고 좀 넣고 깻잎이 반찬 올려 가지고 오리밥 또 식빙 맛도 맛있고 비빔밥이랑 된장이랑 잘 어울리네요 비빔밥이랑 된장이랑 잘 어울리네요 음 비빔밥이랑 된장이랑 잘 어울리네요 볶이 1,2,3,5,3,5,5,5 아 고리밥을 또 씹히는게 더 맛있네요 살밥하고 좀 다른 맛이 있네요 보니까 아 이 집은 오면은 다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이건 약간 과식을 하려야겠네 네 맞아요 사모님 반찬들이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와 둘 중에도 맛있다 이 국밥도 많아라 하는데 현금 6천원으로 당장에 있어야지 아 이래 낫나? 안나는 것인데 전적으로 고기팔고 짠타하니까 더 유리가 되니 이거만 해가지고 딱 바로 끓인다 일단 고수까지 고수 아 우리 어머니 전화 오겠는데 그나마 그만 좀 보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남아도 많이 팔아요 정신특성 6천원에 현금만 받죠? 현금 받죠? 현금을 가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카드도 주면 해요 카드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수료 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능하면 현금으로 해주는게 좋은데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죠 과연 몇 년 됐어요? 12년째 여기서 이 자리만? 여기서는 3년째고 동네에 합해서 14년째 하고 있는거죠? 12년, 13년 저녁에도 손님 많이 오세요? 저녁에도 그런 데요 저녁에는 그냥 숨 숨겨요 주로 무슨 메뉴가 많이 팔려요? 우리는 찜갈비도 많이 팔리는데 백댓삼겹살이 많이 팔려요 찜갈비도 많이 팔리는데 찜갈비도 많이 팔리고 택배 먹고 찜갈비 먹어요 보통 다 그래요 택배를 먼저 구워 먹어 구워 먹고 나서 튀어야 돼요 찜갈비 정신특선이 한 지는 예전에 5천원 했잖아요 예전에 5천원 했잖아요 예전에 5천원 올랐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한거에요? 정신특선은? 처음부터? 정신특선을 했네요 처음부터 정신특선을 했네요 잘 먹습니다 손님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신특선을 했네요 정리해주는 센스 사양은 6천원 사양이라도 손 손취에 좋아요 아 진짜 맛있네요 네 손 맛이 좋으시네요 사양도 이거 한 번씩 오십니까? 6천원 가격이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밥 먹고 내 차가 주는 센스 네 알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십쇼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쇼 사양이 스타일 딴 게 스타일이네 정신 먹여서 소장은 딱 먹 이 분이 왜 이렇게 쳐다보시는 마음을 알 것만 같습니다 여기는요 울산 중구 우종동에 위치한 동인동 찜갈비 집이고요 울산에서 돈 6천원에 밥 오지게 먹고 오기 정말 미안한 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 맛소남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래 기억되고 싶은 맛소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rudson1 thanks name ja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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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